정말 훅 들어간다는 게 저게 훅 들어간다 훅 들어간다 엄마 갑니다 선물 안 받고 싶습니까? 선물 선물 받아야죠 진경 씨 방금 모델 워킹처럼 들어갔어 반칙 아니에요? 웃기는 거? 웃기면 어떡해요? 언제 웃겼어요? 안 웃겼어 빨리 아 진짜 잠깐만 여기 맞나요? 네 네 맞습니다 좋아 녹여 빨리 빨리 녹일 수 있어 녹일 안 넘어가지 놀리는 거죠?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야이씨 야이씨 어우 좋다 바보 아주 그냥 저 지금 선물 되게 이만큼까지 올라왔어요 되게 오르네 네 좋다 싫어 꼭 어파치고 갈 거예요 좋다 싫어 네 네 오빠 괜찮아? 이겼어 이겼는데 기분이 되게 찝찝하네요 손 좀 봐 네? 손 손 아 아 지면 선물 주기 오 아 뭐야? 뭔데? 초콜릿이야? 뭐야? 아니 이게 뭐죠? 네 꺼야 네 꺼야? 네 꺼야 반지? 네 꺼야 아니 너무 로맨틱하다 네 꺼야 이거 제 건가요? 되게 감사합니다 좋은 거 맞아 부끄럽네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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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은 거 맞아? 네 부끄러움이 많아서 제가 죄송해요 부끄럽네요 갑자기 반지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지금 한껏 이렇게 이렇게 분노가 올라와 있었는데 내가 죽어도 부끄러워서요 어머 얼굴 빨개진거봐 아 참 아 진짜 아 진짜 아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